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그 장면 아닙니까? 익숙한 곳이에요 우리 옛날에 달려라 방탄 몇 개가 끝났습니다 CD2가 끝났을 때 아 거기에요? 전설의 족구편 족구편 기억나시죠? 밖에서 캠프 봐야 한 대 아니에요? 전설의 기억을 족구하네 달려라 방탄 시작한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벌써 알 것 같아요 왼쪽 볼이 통통하네요 사탕물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 저 노래 중원이에요 노래 잘해 저거 안에서 이거 좀 감안해주시고 근데 뺀 지 좀 됐는데 아쉽고 밑에 꼬리 뽑았어요 나 1위를 뽑았어요 오늘 4일인데 근데 이렇게 4위를 뽑았는데 오늘 뭐하나요?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가 액팅 액팅 달방 드라마인가 달드? 달방 드라마? 드라마?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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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하미 시즌2네요 그래도 드라마이니까 저도 이제 연기 테스트는 오프닝에 우리 한 거 아 진짜 누가 테스트해주세요? 아 연기하면 또 일단 이 사람은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하미 남준이 형이 제일 잘할 거라고 저는 설마 혹시 저희 중에서 유일하게 정식 경험이 있는 팀 태영씨가 테스트해주세요 우리 팀에 배우가 있는데 또 연기과 출신이 우리 김석진 형님이 같이 테스트하셨어요 저는 소녀를 논지 7년이 넘었습니다 아 7년이면 많이 기억나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유행했던 드라마의 명대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각자 미안한다 사랑한다 이런 거 있을 거 같아 아기야 가자 죽고 싶어 사랑 스토리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감정 몰입하고 있어 하나 둘 셋 저 3번 너키 샤브 저 4번 전 6번이야 어 뭐야 1번은 1번은 도깨비 아 나 안 봤어 뉘찬에서 난 봤어 난 봤어 몰라 100% 그거지 100% 그거지 눈이 오지 않아서 뭐 그거 아니야?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1번은 파리의 여지 아 애기야 가자 애기야 아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아 인클레임 3번은 뭐지 저요 아 왜요? 왜요? 바꿀래요 바꿀래요 표정 안 좋으신데 3번 힘이 힘이 아 아 그 좌정 선배님이 나와서 자아가 막 바뀌는 거야 자아가 막 바뀌는 거야 아 쉽지 않은데 7개 아니었나 자아가 그럴거야 4번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은 사극이잖아 퓨전 사극이요 퓨전 사극이요 퓨전 사극이요 퓨전 사극이요 퓨전 사극이요 아 근데 제가 할 독백 연기 그거는 사극이 아닐걸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다 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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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 뿌리 깊은 나무 이게 뭐예요? 이거 그 송중기씨 나온 거 아니야? 드라마 저 안 봐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7번 선마이웨이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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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몰라 나 이쁜척하는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아 성정웅 선배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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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운스가 또 나오는데 8번은 꽃보다 나라 이야 꽃보다 나라 이야 아 찰떡 걸렸네요 찰떡 이야 아 뭐라고 뭐라고 꽃보다 나라 야 난 꽃보다 나라 제가 내가 중학교 때 나왔을 거야 아마 거기에는 명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 가만히 민준표 나옵니다 민준표 네 그럼 연기를 뭐 저희가 하면 되는구나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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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잡는다 지금 다 잡아라 감정 잡아라 감정 잡아라 감정 진실하게 하냐? 감정! 진실하게 해 오케이 날이 좋아서 나온다 날이 좋아서 나온다 자 보시죠 지금 날이 좋아요 날이 좋아 아 저는 이 목소리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모든 날이 좋았다 모든 날이 좋았다 형이 마무리해 주실 거니까 니가 보여준다 진실하게 해 그렇게 해 아 애기야 미안해 더 있다 너 있다 아 야 이거 그쵸 이거 명단하죠 니 맘속에 누가 했는지 아 짧지 않아 짧지 않아 니가 했다 아 아 아 그나마 애기야 가사가 아니네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남준이 형이 아니라 진이 형이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진이 형은 되게 잘할 것 같아 진이 형 어울린다 자 3번 실미일미입니다 정국입니다 아 제발 기억해 기억해 2019년 1월 7일 5월 10시 전가 아니 어려운 거 나오냐 2016년 1월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뭐라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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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한 시간 일부러 제일 우리가 했을 때 겁나 오글거린 것 같아 너 너 파고나 왜 2018년 너 너 파고나 왜 2018년 최후의 드라마 JK 기억해 JK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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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명장면이지 누가 4번 4번인데 오 트윙이 잘하겠다 잘하겠는데 오 트윙이 잘하겠는데 오 트윙이 잘하겠는데 이 딱 5번 야 이거는 친구가 내 친구거든 라임이야 친구 내 친구 친구의 친구야 남은 동갑이에요 아 그렇지? 반갑다 친구 아니잖아 그렇지 친구 아니야? 두 다리 두 다리라고 하자 동갑이라 하자 그냥 동갑이다 5번 5번 없어 6번 6번 보여드릴게요 알고 갑자기? 오! 참! 자, 분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야! 참! 자, 분을! 잘하네. 한 시간 쉴 수 없이! 이 형! 상상 한 번 해봤다고 다르네. 지원아 한 번 나와야 되죠? 이제 이제 뭐야? 벌써 약간 가슴 아파져 남준이가 할 생각에 일단 제사를 모르겠어요 떡당해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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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 같은 거 걸리고 싶어 전 진지하게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형 되게 이런 걸 잘할 것 같아요 떡빈이는 떡당해 차라리 좀 덜 진지한데 쉬울 수도 있어 그래 이제 윤경 꺼 남지 않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뭐야? 이게 꽃판왕이에요 일단 얼굴부터 왜 다쳤냐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가는 거 생각하니까 뭐라고 뭐라고? 뒤에서 엄청 웃고 그분들이 네 순따랑 하나 공부한 것보다 차라리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가는게 몽땅 나가는게 몽땅 나가는게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거기 한번 해봅시다 밀범사정 오늘 날이 좋나요 우리의 또 하나의 흑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진짜 막 눈물 나려고 그래요 자 누가 응원하는 하이 스탠바이 큐브 누가 해주실래요? 자 감사합니다 이런거 원래 누가 아는데요? 이런거 태형이가 많이 봐봤으니까 이런거 뭐 알지 않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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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약간 감독하는 것처럼 해봐 택권? 원래 감독님이 반말한다고 야 자 지민아 갈게 자 지민아 갈게 자 지민아 갈게 야 너가 해도 액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컷! 지민아 뭐하냐? 컷! 지민아 뭐하냐? 지민아 뭐하냐? 다시 가자 이제 본 촬영 때 이렇게 해버리면 그대로 나간다 그렇지 한 번 더 자 이거 관객들이 몰입하게 해줘야죠 다시 가자가 아니라 지민아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지민아 한 번만 더 해볼게 하나 둘 셋 액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버튼 날이 좋더만 아 애드립까지 야 좋아 애드립 좀 많이 아 진짜 오늘 애드립이 중요한거에요 맞아요 연기는 애드립이야 자 2번 2번 누구입니까? B형 아니야? 이건 아 우리 K 대 K 대 K 대 연기과에 빛나는 영화과에 빛나는 암튼 여러분 전공자의 솜씨를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전공자다 보여주시죠 자 갑시다 자 갑소 이런 분위기로 못해 아 진아 네 준비 됐지? 됐습니다 자 갈게 하나 둘 셋 액션 액션 미안해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승자 맞아? 컷 컷 컷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세 글자였어 세 글자 어떡하지? 미안해가 3개하는데 심력이 떨린다 주목받아서 깃박이 쥐고 있어 미안해가 아니고 미안해 진아 한 번에 가자 알겠습니다 타이틀 들어 올게요 자 탭1 액션 이 안에 너 있다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너가 있는 건 확실하다 맞아요? 뭐가 확실해요? 형 안 확실하구만 확실했어 대사가 안 확실하다 확실했어 형 진짜 부끄러워 난 진이 형 자체 그대로인 것 같아 어? 왔어 왔어 자 그 다음 3번인가요? 나한테 왔어 기억해 2013년 6월 2018년 11월 4일 아니야 2013년이에요 그렇지 오오 데뷔 날 기억해 이게 애드립이지 그래 이런 걸 잘해줘야 돼 이런 게 드립이야 자 오후 우리 데뷔 몇 시에 했냐 6시로 하자 6시 6시 정가 내가 너 여기 반할 시간 오케이 오케이 자 정국이 자 요쪽입니다 사랑님 좋은 거 잘 감춰줘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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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제일 좋은 거 액션 기억해 2013년 2월 13일 6시 정가 내가 너에게 반한 시간 아 아 야 근데 이제까지 한 멤버 중에 제일 제일 얘가 제일 제대로 했네 좋아요 얘 이런 거 안 찬나 얘가 영상 찍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알지 않나 그렇지 구도를 잘 알지 맞아 아니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요 자 다음에 누군가요 저입니다 나왔습니다 자 김보호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와 이거 배울 수 있어? 저 다 배웠어요 오 와 역시 배우가 역시 태배우다 저기에요 저기 자 액션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 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너를 잊어라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잘하네 잘하네 역시 경험이랑 다르네 좋아요 역시 한 거 우리가 쓰면 잊어달라 하였느냐 사투리나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달라 하였느냐 그 다음 누군가요 누군가요 아 저는 액션이 좀 필요한데 액션 필요해요 액션 좋지 아무도 안 말립니다 지금 당신 손해 자 여기 칼 여기 칼 들고 있어요 지금 딱 칼 들고 있지 대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무사 무사 무유리구나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세일이 무유리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형 왜왜왜왜왜왜 패딩 입어요 야 몸 좀 있어 보이잖아 야야야 진짜 갑옷이야 조진웅씨 같아지 지금 약간 갑옷 입고 있어 지금 오징씨가 조진웅씨 하나 둘 셋 액션 모사 모혈 모사 모혈 모사 모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와 와 와 멋있다 와요 마이크 떨어뜨린 것까지 완벽했어 이거 해줘야지 내가 보게 방금 요양띠를 당신이 저희 팀에서 제일 잘 봐 제이홉 제이홉 어제 또 약간 네 best 올라갈 수 있어. 들어가기 전에 표정 봤어? 봤어요. 아까 봤는데 그런 거 봤어. 완벽했어. 형 여기가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자 갑니다. 마지막. 아니야. 저요. 남준이는 똑딱해. 남준이는 똑딱해. 취미 잘하네. 안개 안개. 자, 진짜 똑딱해. 알겠습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해. 자, 레츠고. 자, 레츠고. 자, 보면 진짜 똑딱하게 해줘. 똑딱하게. 진짜 우리도 되게 똑딱하게 해줘야 돼요. 지민 씨 가시죠. 벌써 똑딱합니다 지금. 가자 가자. 자, 남준이 갈게요. 하나 둘 셋 액션. 남준이는 똑딱해. 아미가 남준이한테 시험 앙데 앙데 이러면 너는 남들이는 똑딱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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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런게 너무 똑딱했다. 아아악. 자 마지막. 마지막 타자. 자, 내 갈비뼈가 몽땅하시죠. 나는 내가 타치기 쉬운데. 자, 준비했어요. 레디! 아이천! 그 분들이 네 손가락 하나 건들 바에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가니까. 갈비뼈. 갈비뼈야 갈비뼈. 갈비뼈. 어 나는 내가 안닿으면 좋겠어. 아 너 투명곡 연기네. 잘해 다들 배우야. 어 배우야. 이대로 배우해도 되겠어. 지금 연기 많은 사람은 솔직히 B형 말고 없어. 아 그치. 솔직히 이거는 태영이가 우리 감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미로 하는 거면은 이제 애드리브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자 그럼 우리. 우리 손가락 수사 한번 해. 하나 수사하면 감독. 아 미안. 나는 드라마도 잘 모르겠는데. 너도 잘 몰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드라마를 잘 아는 사람이야. 본 사람이 해야지. 아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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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네 이거는. 저 감동같으려고요? 갑자기 왜요? 아무것도 안 찍을 것 같은데. 고기도 먹어보내가 먹는다고. 그렇죠. 해보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만큼 방탄 배우단. 진지하게 합시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방탄 배우단. 방탄 배우단. 가자. 자 뭐야 뭐 있어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현장 진행. 스탠바이 타이머 하는 분이고. 그걸 밑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동.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해놓고 이름을 이렇게 밑에 써야 돼. 그래 그래 그래. 밑에서 써야 되겠네. 타이머. 좀 독특하네. 타이머. 마치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아. 스탠바이랑 타이머가 따로예요. 아니지 스탠바이 타이머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자자자자. 스탠바이. 스탠바이 앤드 타이머. 오 좋아. 스타. 스탠바이 앤드 타이머. 그다음에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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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가지고. 헤매. 헤매. 소풍. 소풍. 그다음. 슬레이트. 슬. 슬. 멘탈 케어. 멘처. 멘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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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너 이거 알아볼 수 있겠냐? 알아보자. 스탠바이. 코디. 소. 슬. 하나 더 있어야 돼. 소. 두 개 더 있어야 돼. 소고기. 하나 뭐 할래요? 하나? 깍깍깍깍. 오케이. 간. 멘탈 케어는 돼서 뭘 하는 거야? 약간 마사지 같아. 당신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번호로 뽑읍시다. 팔팔만 빼놓고. 야. 야. 종구아. 얼마나 끓을라 그래. 고맙다. 긋다 보니까. 얼마나 끓을라 그래. 자. 하나씩 뽑으세요. 먼저 뽑으세요. 뽑아요. 오케이. 자. 1번. 1번. 박지민. 박지. 또 1번이야? 1번. 박지민.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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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바이가 그렇게 힘든다고 하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거 시간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어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한테 적을 만큼. 2번. 2번 누구예요? 저입니다. 오케이. 레츠고. 스탠바이. 좋아.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공olar, 론의 철ases. 백다. 한 번은 저입니다. 한 번 갑니다. 파이팅! 아, 총리 메탈 준비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슬레이트가 진짜 힘들어. 한 번 더 빠지고 계속 가야 돼. 하나 더 그니까 맥 헌난 와서 쳐야 돼. 넌 쉬는 거 보는 거야. 상시되기야, 상시되기. 그럼, 4번. 4번 누구예요? 저요. OK. I am. Let's go. 왔다. 멘탈 켜. 멘탈 켜. 당신은 지금 최민식 선배님입니다. 왔다. 멘탈 켜 왔다. 당신은 최민식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 5번을 줘야 해. 5번 접니다. 5번 J형. Let's go. 뭔가 헤어 코디일 것 같은. 헤어 코디. 코디 코디.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나 그럼 간식이야. 근육방방패딩. 간식. 슬레이스 망했다. 윤기야 간식이야? 간식 안 좋을 것 같은데. 카드 들어 놓을게요. 와 윤기야 카드면 좋아. 자 OK. 이제 됐나요? 그러면 역할 분배는? 역할 분배했으면 우리 간단하게 계속. 리딩 해봐야 해. 해봐야죠. 테이블 위에 올려진 종이와 펜. 종이은 크게 달강 하수 규칙이라 적혀있고. 공생. 공생이란 서로 도우며 함께 산다는 뜻으로. 스킵. 우리도 취지는 압니다. 맞아요. 됐고. 우리가 왜 모인건데 여기. 어제 그랬잖아요. 이대로 안되겠다고. 규칙 있어야 된다고. 맞아 맞아.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아니 형기 안으로 왔다니. 맞아. 저 엔진하네 형. 형수 살면서 이야기하다. 맞아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무사 무휼. 자연스럽게 하라고. 이것도 필요없고. 이것도 필요없고. 이번엔 누구를 줄까. 오케이. 인형이 석친이 줘야겠다. 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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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할아버지 지금. 과했어. 과했어. 이 친구 과했어. 너무 잘하고 싶뻔했네. 과했어 아까. 인형이 석친 줘야겠다. 이 조명은 지민이 추자. 방 안에 들어와 인형을 발견한 석친. 뭐지? 어머 이거 내가 살짝 갖고 싶던 인형인데. 어떤 친구지? 올 발 그래. 올 발 그래. 올 발 그래. 굿뿔. 아 맞아 근데. 얘도. 잠깐만. 진짜. 아 나 왜 이형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대볼리딩 빨리 해냅니다. 아.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본한 남중과 석친. 아. 이번에는 산 옷들은 실패다. 아 너무 작네. 윤기 형도 좋아했다.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안 보임. 야 진짜. 현실감 넘친다. 현실감 넘친다.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 추가해 추가해. 그래. 자. 아 진짜 웃긴 쓰레기 문 여는 남준아. 아무도 없다. 칭한 경과 방으로 들어오는 허석. 웬일인지 방이 어질러져 있다. 이러면 물 한번 불어들어. 물 준비해주세요. 소풍 부음이니까. 자. 소풍 부음이니까. 물이요. 소풍 준비해주세요. 물 불라니까. 다시 용돈하는 허석이다. 바닥에 옷을 하나씩 줍는데 손에 잡힌 옷 하나가 썩 무겁다. 응. 쓰러움에 보니 지민이 파리고 널부러져 있는 지민. 기겁하는 허석. 나 왜 이러고 있어. 네 방으로 가. 그냥 널 버려져 있는 게 좋아요. 스릴러. 조심하세요. 최고의 스릴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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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n. 신. 한 번만 주십쇼. 닭다리 안 먹으면 저희도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나도. 근데 이거는 약간 이게는 막 왁자지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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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라기보다 시트콘 같은 분위기. 약간 시트콘 드라마에서 하십시오. 저는 이 대본을 다칠 것에 해놨어요. 정국은 아니네. 정국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들. 거침없이 로스 정국입니다. 자, 좋아요. 이거 험난한 그런 일이 예상이 되는데. 막상 지금은 재밌는데 이따가 너 어! 이것만 열 번 해야 된다. 어! 자, 전체 시작할게요. 어! 자, 왼쪽 갈게요. 그래서 영상 교차적으로 어! 자, 오케이. 이제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았죠? 알겠어요. 아, 되게 현실성이 있네요. 되게 진짜 우리의 숙소에 있는 이야기들 같아요. 맞아요.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좀 재미있게 해요. 맞습니다. 애들이 팔 것도 다 생각해요. 그렇죠. 소울과 리얼을 담으면서 우리 명령기를 말씀해주세요. 저는 소울 담으리 준비됐어요. 시청률 한 45%? 아, 위에 시청률 45% 준비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케이, 그럼 촬영을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 매일 며칠이죠? 오늘 11월 4일. 오, 벌써 준비하는 거야? 오, 됐습니다. 됐다, 가자. 자, 이제 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최선이기 위해 갑시다. 달려라 감탄 외치고 바로 갑시다. 달려라! 가자! 자, 연기하러. 자, 슬리트 칠게요. 2회 1에 하나! 귀여워. 액션. 준비됐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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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렇게 이상했어? 아니, 치고. 감탄 커다라고 뭐해? 야, 이거 택 많이 나오겠다. 뭘. 아, 오케이. 진짜 쉽죠, 오케이. 머리 펼쳐. 아니, 아니, 윤기야 콧구멍 봤어. 내가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나한테 침입 좀 하지 말라고. 아, 나는. 자, 우리가 NG를 내면은 정국이가 분주해져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한 번이나, 한 번이나. 웃지마. 웃지마, 웃지마. 웃지마라. 웃지마, 웃지마. 웃지마. 2회 1회 2회 2회 액션. 아, 왜? 아, 왜? 왜? 아니, 질문 너무 하자고요. 아니, 뭐.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웃겨요? 아니, 이거. 웃지마 왜 이렇게 저 모습 웃은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아 이 형 멘탈이 심각하네 지금 형 아 진짜 웃지마 저 혀 깨물고 있었어 그냥 정국이가 되게 바빠져요 우리 제가 테이크 하는 거 같아 정국이 되게 미안해야 돼요 오케이 나 이제 지경했어 야 아니 지금 시작한 지 몇 천이었다고 벌써 자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자 롤레 롤레 우리 서로 눈 안 쳐다보는 게 어때 아주 좋다 좋다 땅만 보자 땅만 봐 규칙만 보고 있을게요 땅만 봐 땅만 2, 1, 3 자 슬픈 생각 자 슬픈 10초 됐어 됐어 난 됐어 액션 미치겠다 왜 진짜 아니 너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어 너 너무 열심히 할 거 안 했어 열심히 하자 제발 오빠 너 열심히 하자 제대로 하네 제대로 형 웃지마 아 지워버리겠네 진짜 야 이거 진짜 시간 지나면 우리 이대로 가야 돼 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코디 아 이거 정국이 나 코디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해 빨리 안 하게 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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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코디야 빨리 해 빨리 해 사랑의 스크림 롤 들어갔어 롤 들어갔어 롤 들어갔어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조금만 유행된 소리예요 그럼 웃을 거 아니잖아요 2회 1회 4 2회 1회 4 2회 1회 4 2회 1회 4 집중 액션 준비됐어 아 왜 웃음 아니 왜 웃음 네가 웃으면 첫 신인다 웃음 오빠 안 웃음 오빠 안 웃음 야 너 여기 등 뒤에 나 등 뒤에 어차피 안 걸린다 왜 웃냐고 왜 웃냐고 안 웃어 아니 누가 웃었는데 귀체줘한테 웃었어 안 웃었어 뭘 누가 웃었어 슬픈 생각 하라고요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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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었어 아 이거 첫 신인다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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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매할 수 있어 안 울지마 울지마 자 이 정도가 괜찮아 얘들아 내가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대사까지만 좀 가자 야 동사람 나오셔야 시작해볼까 거기까지만 가면 진지한 건 끝이야 오케이 알았어 처음에 들어갔다면 진작네 됐어 나 다 웃었다 이제 아 지금 훌륭히 넘어가자 제발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조리된사 가수 2A1에 5 멘탈 깨요 멘탈 깨요 저 지금 약간 멘탈 깨요 어헤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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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귀걸이 슬픈 칠게요 카드에 지금 명령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필요 있어 뭐예요 오오 컷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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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